네, 금요일 아침 1번지 톡톡 함께할 4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최수영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군교수,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모셨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스튜디오 좋죠? 네, 너무 신식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웅의 시사 1번지에서 또 활약을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윤선 기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이셨죠? 네, 오마이뉴스에서 오래 일했고요. 그리고 정치부장 오래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자가 많아서 오마이티비 설립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TBS에서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많이 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지금도 뭐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북경에 3년 정도 다녀오느라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일이 마구마구 생기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얼마 안 되셨으면 중국말이 더 편한 거 아니신가요? 아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일단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봉하마을 갔다 온 뒤로 이제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냐, 아니다, 교수다. 그런데 무슨 교수냐, 정교수냐, 아니냐. 그리고 왜 쓰리파에 맨발로 갔냐. 그리고 나중에 보니 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고 또 그런 직원들을 대통령실에 이렇게 불러들이고 이런 게 온당하냐. 막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전두환 씨 부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봉하마을을 갔다 온 후에 일정을 잡은 걸 갖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순자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니까 살아계시는 아마 그 전에 잡았을 거로서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봉하마을과 제가 볼 때는 연희동을 비슷한 시기에 잡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봉하마을 갔다 왔는데 또 가냐 이런 접근은 좀 사실과 가지고는 안 맞을 거라는 느낌은 들고 어쨌든 의도야 좋게 보면 전직 대통령의 찾아뵙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냐 기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춘 기사를 다시 찾아뵙느냐 안 뵙느냐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문제는 느낌대로 전부 다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마 하시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섰다, 나섰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건데. 그렇죠.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이 제대로 없고 대통령 말 맞다나 수행팀과 비서팀이 없는 상황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참사랄까 그런 실수가 아닌가 사인이 따라갈 개인 지인이 따라갔다는 부분도.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요. 논란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안 보십니까? 일부러 만들 리가 있겠어요. 김근희 여사도 제 일 목적이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이 오니까 남편의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텐데 일부러 만들 가능성은 저는 제로도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다. 다만 아직 시스템이 갖추기 전에 예를 들어서 봉하마에 따라갔던 네 분도 보니까 두 사람은 코바라 컨텐츠 직원인데 현재 신흥조회 중이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 직원으로 흡수할 두 사람이고 한 분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이고 한 분은 지인 말씀하신 무슨 무용학과 개밍 교수 필라테스 사신다는 분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필라테스에 사신 분들은 왜 갔느냐. 대통령까지 설명했지만 부산 지역에서 빵집에서 빵을 사서 무겁고 하니까 오라고 해서 봉하마을 참배하고 권양주에서 만날 때는 배석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봐서는 섬세하지 못함이 가져온 의아함일 뿐이지 낯섬일 뿐이지 그걸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련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냥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약간 평면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시각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서 장윤석 기자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원욱 의원이 이미 얘기했듯이 김의 정치가 시작됐다. 김의 정치? 네. 김건희 여사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 후보 시절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의 선언이었어요. 누가 국민들이 조용한 내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공개적인 활동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과 판단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요. 그 빵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들을 하고 계세요. 빵집.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외분께서 성북동에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고급빵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고급빵집이에요? 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꼭 그렇게 빵집이 얼마나 고급이 그렇긴 하지만 빵이 비싼면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비싼 빵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빵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 빵집을 가보셨어요? 그럼요. 취재하러? 네. 아니요. 취재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들었어요. 아는 빵집이라서 네. 이은빵집이어서 N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다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충 한두 번 정도는 가보시지 않으셨을까. 체인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이제 그 빵집에 가셔서 이제 본인들 드실 빵도 사지만 그 이튿나 이제 권양숙 여사 예방이 예정돼 있으니 권 여사님 드실 것도 좀 사가지고 가시려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 해명을 들어보면 그 이제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 전무라는 그 무용학과 교수님이라는 그분을 대동하고 간 것이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빵집을 잘 알고 그리고 빵을 너무 많이 사서 그 빵을 들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갔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해명도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사서 이런 해명을 네. 너무 많이. 들고 갈 게 많아서 들고 갈 게 많아서 빵도 많이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고 갈 게 많아서 같이 가셨던 거 같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평소에 친하게 잘 지내던 친구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출근길에 권양숙 여사 쪽에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반응은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런 반응은 안 나왔는데 굳이 뭐 빵을 또 권 여사께서 특히 좋아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저는 과문한 탓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많으니까 뭐 알 수는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그렇게 많은 빵을 필요로 하실까요? 권 여사님께서 여하튼 이제 해명 자체도 좀 부족했다. 그리고 무슨 부산에 있는 빵을 얼마나 샀길래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시냐라는 비판과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빵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 권양숙 여사를 찾아갈 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정말 이제 뭐 비공개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공개 일정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게 비공식 일정은 아닌 겁니다. 비공식과 비공개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그러면 공식 일정에 수행하는 인원들은 그걸 대통령실에서 간 거였어요. 기자들한테 다 알리고 그러면 수행하는 팀도 공식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수행하는 팀에 비공식적으로 친구라서 같이 갔다. 친구라서 같이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카메라에 찍혀서는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 지적하는 쪽으로 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서도 행보를 계속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신성범 의원은 굳이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다만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홍보관리가 좀 안 돼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성?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고 장윤선 기자께서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자기 정치? 네. 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 보인다고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른바 김정치의 시작이다라는 시각에 동의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영부인들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대체로는 특히 패션 관련해서도 여성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김정숙 여사 패션도 유명했었곤 합니다. 그렇지만 좀 무슨 완판녀 이런 게 언론에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게시경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이렇게 빠른 지금 취임한 지 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안에 이렇게 많은 영부인 관련된 뉴스가 쏟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많은 부사가 나온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조용한 내조에만 머물겠다라고 했던 기존 발언을 바꿔보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움직이고 싶은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김근희 여사의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의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김근희 여사의 뜻이 반영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교수님? 재미있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의도를 어떻게 보세요 박진정 교수께서는? 저는 우리 김근희 여사가 에바 페론이라든가 제클린 케너디 이런 사람을 연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때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일부 홍보 관련되는 일들을 본인이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홍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마라 컨테스트에서도 홍보하고 국정일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구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소탈하고 소프트한 정치, 이미지 정치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장 기자님 말씀의 연속선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벤트 행보를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뒤처진 것 같아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나 영부인이 나가서 이렇게 소탈한 모습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 또는 식품 우리 김유농 여사, 이명박 대통령 김유농 여사 옛날에 한식 세계화 이런 거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 시대고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권력층이라고 해서 권위적 시선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본인이 한번 주위에 의견을 여쭤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앞서가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교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 공개 일정의 첫 번째가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건 공개 일정에 할 수 없는 거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개 일정의 첫 행사, 첫 일정들이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했다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도 영부인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본인의 역할 규정은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지금 일련의 행보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뭐 결국 뭐 그러면 이 구석 씨를 두자. 특히 야당이 지금 이걸 많이 얘기해요. 사과하고 둬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거 속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공식기구를 도워버리면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에서 아주 이른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조직이가 좋아요. 그런 점이군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드러난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또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을 이 무렵에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의 주목 빈도가 높은 행사들을 소화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와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국정의 운영 동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공식기구의 문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 문제들이 기구가 없어서 생겼나요. 이거는 관리하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언제나 상존합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지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조용한 내조는 이제 저는 사실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내조란. 이건 사실 선거 캠페인용 얘기일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자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자보호라든가 사회통합이라든가. 이를테면 미셸 오바마가 이제 그 아동비만. 그다음에 낸실레이건이 이제 그 마약 퇴치 이런 걸 정교하게 방향성을 갖고 일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저는 시작은 분명히 영부인의 예방들을 가지고 한 것은 의도가 있었고 방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영부인을 차례로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김윤옥 여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죠. 공개된 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는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그렇게 만나러 가는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전두환 찬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인사 빼고는 인사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나요. 그래서 논란을 겪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전두환 씨에 대한 생각은 뭔가도 궁금해요. 박진영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든가 국정을 이념과 가치 비전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결단력 추진력 이런 식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적으로 남자들 와 그 사람 추진력 있어 이런 식의 있지 않습니까. 의리 있어 이런 식으로 보는 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윤선 기자 얼마 전에 상당히 화제가 좀 됐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렇게 잇몸 드러내고 웃는 거 논란이 됐을 때 그게 줄 얘기가 나와서 그랬다고 보도를 하셨던가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셨죠. 윤호중 위원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윤호중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은 되었고 또 윤호중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찌 됐든 국가의 국격을 생각해서 대통령 부인의 과거와 관련된 논란을 정치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올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대통령 취임 귀빈 만찬이었고 취임식 하시고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 들러서 거기 마을 주민들 만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일정입니다. 그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고 그게 공식적인 만찬 장소였고 어느 방에 두 분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김여사의 어머니 친척분이 장사를 하고 계셔서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아주 그냥 노말한 얘기를 했는데 대뜸.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제가 졸리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과감한 분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별로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신성범 의원. 그럼 이순자 씨 만난 거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획을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찾아 뵙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나는 느껴지고 문제는 양산을 언제 가느냐가 좀 오히려 관건을 보는 건데 지금 다들 눈여겨보는 대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내조 좀 해라. 여론조사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심히 보는 대목이 60세와 50세라는 그런 나이가 좀 젊은 부부 대통령이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대통령 부인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그 크리어 우먼이라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조용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압력을 넣는 시기나 특히 야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영역을 보장해 주고 김건희 여사만의 영역을 오히려 확보하는 게 정치적으로 낫다. 그래서 부정해서 긍정으로 옮겨가는 그 대목이 오히려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아닐까. 그 대목은 배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잇따른 공개 행보, 의도는 무엇인지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 우수한 글을 뽑아서 치킨 쿠폰도 좀 드리기로 하고 그랬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내주신 분들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몇 분 소개해드릴까요? 점제하는 걸로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소개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좀 올라왔네요. 조용한 내조는 뻥이었어요.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정리를 한번 우리 작가님들이 해주시면 제가 그걸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고르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2부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나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참 빠졌어요. 5%포인트 떨어져서 긍정적 평가가 49, 부정적 평가가 32%. 이것은 전국지표 조사 결과인데요.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31%, 적합하지 않은 임무를 내각에 기용해서가 25%,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도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건데 긍정평가가 49, 부정이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를 넘었었는데 다시 좀 빠졌어요. 최수영 의원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에서 검찰 출신의 인사 기용이 너무 많다. 사실은 조금 전 부정적 평가에서 놓고 보면 독단적이고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걸 또 장점으로 뒤집어 보면 추진력이 있다고 비춰질 수는 있으나 지금 국민들 눈에는 너무 인사의 편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인사 계속 써야죠. 이렇게 말한 부분들도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느끼기에도 조금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모습들. 이건 사실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하는 것이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아침마다 나가서 도어 스태핑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공보라인들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내고 하는데 이런 게 과연 저는 지지율에 일정 부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부 들어서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좀 바꿔서 쓰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약식 기자 간담? 약식 기자 간담? 출근길 기자 응답 이렇게 지리응답 이렇게 해야죠. 출근길 기자 응답. 일본도 보면 총리가 보면 일본말이 있던데 기자들이 달라붙기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아시다시피 보면 헬코더 타러 갈 때 묻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출근길 기자 지리응답 이렇게 말은 길지만. 길지만. 사실은 도어 스태핑이 영어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도어 스태핑보다 짧은 말을 좀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출근 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근 멘트. 출퇴근 멘트 이렇게.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은 처음인데 장관들은 그런 걸 했었습니다. 부처마다. 그래서 출퇴근 멘트를 꼭 챙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자들 만나서 아침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죠. 2부에서는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 내용 좀 살펴보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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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계속